오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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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지? 고기 위해서 맹도는 거야 지금 어머나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굵은 놀이 하는구나 레이저 놀이 하는구나 저기 레이저 놀이라고? 저기 무슨 레이저 놀이야 레이저 놀이 하는 거야 밑에서 써놓은건 저 밑에 바닷가에서 저 위에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돌고 얘네 셋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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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놀고 있잖아 레이저 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드론인가? 드론일 수도 있고 밑에서 레이저 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레이저가 저런 식으로 도냐고 밑에서 쏘면 그렇게 돼 하나 둘 아니 갑자기 지금 여기 환기가 안 되고 하니까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어머어머어머 웃긴다